아니 위원장님 이게 제가 예산 질일지 아닐지 어떻게 하세요? 아니 예산 질일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닌 걸. 아니 그건 제 질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공정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십시오. 아니 예산과 관련된 질일지 아니지 결과를 듣고 얘기하시면 되죠. 누가 들어도 얘기를 하세요. 할 얘기 없으니 다 빼시고. 이 얘기가 없으세요? 아니 다 끊어야지. 아니 내 발언을 위해서 저렇게 답답부터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이게 좋은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제게 뭐 했습니까? 왜 그렇게 목적을. 전재훈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불안한 보고 말씀하세요 이런 보고. 예의를 좀 찾으세요. 뭔 예의요? 동재훈의 말은 받을 게 예의입니까? 아니 전재훈이 이게 예의입니까? 신 얘기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김포구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수석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긴급화 국정기획수석님이시군요. 어제 좀 주요한 보도가 있어서 확인차 좀 보도 대통령실의 의견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대통령님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장모는 상대방에게 한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었다. 박상혁 의원님. 그리고 우리 또 한편으로는 아니 지금 예산안과 관련된 아니 위원장님 이게 제가 예산지리일지 아닐지 어떻게 하세요? 아니 예산지리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닌데. 아니 그건 제 질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십시오. 아까 예산과 관련된 질일지 아닐지 결과를 듣고 얘기하시면 되죠. 누가 들어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일지 아닐지 결과를 듣고 얘기하시면 되죠. 아까 예산과 관련된 질일지 아닐지 결과를 듣고 얘기하시면 되죠. 누가 들어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일지 아닐지 결과를 듣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럼 일자는 어디에 대해서 어디까지 들은 게 아니라 앞으로 정진적인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예산이 있지 아닐지 어떻게 하시고 위원장님이 제 질의 시간을 다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제 질의 시간 안에서 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질의가 회의의 성격에 맞게 해주시는 게 그럼 1분 들이세요. 아니 아까 1분 10여초가 남았었는데 아니 피켓을 내러주세요. 여기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니 피켓을 내러주세요. 왜 질문 내용을 제가 파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왜 제 발언을 검열을 하세요. 검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제 발언을 검열하세요 위원장님이. 검열이 아니죠. 우선생님 1분만 쓸게요. 예산하는 날 예산하는 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관련해서 2분 질을 하신다고 하셔서 시간을 주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시게나 우리 여당이 보시게 이 예산 관치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반박하신다면 반박이 아니죠.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아니 아니 우원이 우원이 어떻게 파란 틈을 막고 싶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겠지 못해. 위원장님은 회의를 주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소통관에 나서 하세요. 소통관에. 아니 그러면 그 혈안 그 정쟁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예산과 관련이 없다는 걸 어떻게 지목하시겠어요? 얘기를 들어오고 알잖아요. 아니 우리 대통령실 활동 중에 예산과 관계를 제지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아니 우승에서. 해과를 받아야 되니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예산과 관계를 제지하시겠어요? 예? 무슨 권한이 있으세요? 의원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어느 업무하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의원장님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 발언을 임의적으로 제지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회의 성격이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예산과 관련된 의결을 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해주시고 또 의사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면 의사진행 바라는 기회를 얻어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박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예산하고 오늘 회의 성격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초단위로는 안 됩니다. 일단 하시고요. 바라는 하시? 아니 말씀 듣고 반박해서 또 다른 거 맞아서 하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분이 다 되시고요. 어떻게 하면 분이 다 되시고요. 이 의원이. 의원님. 내 발언에 대해서 저렇게 바탕부터 얘기하세요. 위원장님한테 다른 분을 얻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 제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전조원님. 다른 거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건 어떻게 말씀하시고요. 다른 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요. 어떻게 하는 건 아닌가요? 국제랑 공간이 국제랑 공간이 신영대 의원님 발언권 받아서 하시고요 박상현 의원님 마무리해주세요 신 의원님 전주 의원님 아니 아니 의원님들 신영대 의원님 신영대 의원님 박상현 의원님 무슨 얘기를 하는거지 박상현 의원님 박상현 의원님이 얘기하는 거를 제지하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자 빨리 마무리해주세요 자 마무리하세요 네 마무리하십시오 김병주 의원님 뭐 말은 하십시오 네 박상현 의원입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하신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는게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특히 정무수석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진언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주요한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활동내역을 보면 지금 전부 다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임명직이 지명하신 분들이 전부 다 학폭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심지어 합차 모장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못하면 그만큼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고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받으십시오 네 뭔가 정전적이에요 답변 주십시오 김병주 의원님 아니 협조를 해주시고요 예산과 관련된 오늘 의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질문이라든지 답변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 의원님 질의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박 의원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말로 제가 위원회를 논란하게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문제는 또 다른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안 질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 그 정도 선에서 문제 제기하시고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박주민 간사님 의견을 협조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정치적인 문제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산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박 의원님 그 문제는 또 우리 양당 간사끼리 의논하게 할 테니까 예산을 지금 의결을 해야 될 시간에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의견의 제일 중요한 건 활동을 지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한국 법률자들은 규명한 것에 대해서 예산의 주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했던 여러분들 아니 김병주 의원님 지금 이거 의결을 하고 의결하고 의사진행 발언 드릴게요 의결하고 그러면 소위 위원장의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